액션! 다행이구나. 보영루 보수공사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었지? 예, 됐습니다. 이렇게 딱 합사도. 대박. 어디까지 가세요? 신도림이. 합승하니까.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아니요. 불편하시겠다. 세탁하기 힘들텐데. 오늘 설날 특집으로 봤어요. 아, 설날이라. 고향 갔다 오세요. 고향이 어디, 전라도. 요민. 경기도 한국 민속촌에서 하고 있어요. 민속촌. 민속촌. 민속촌이 그 둘째구나. 여기서 본 거 같네. 나 어렸을 때 봤어. 어렸을 때 춤도 잘 춤도 잘 춤도 잘. 나도 그쪽 근무해. 아, 그래요? 나는 그쪽 대리. 특이하게 하려고 연입고 있는데. 그래, 나 편안해. 저도 너무 좋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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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